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먹어 화장실 마늘로 안 부었나? 가연이 콩나물을 먹어 가연이 콩나물도 안 먹어 아이고 어쩐지 고춧가루 Idk 라고 이거란 GL 이발 이거란 지금 고춧가루 estoy 이석 그럼 아니 그 그런데 저기 괜찮아 다 똑같은 건데 비빔밥 먹을래 남은 비빔밥 아니 고기도 먹어 고기 조금 먹고 콩나물 먹어 그게 다른 종류야? 똑같다 아니 똑같애 아니 간이 앞으로 구겨갈게 이쪽으로 좀 덜어내야 여기가 좀 넓겠다 어? 상을 있어 떡볶이 맞나? 네 이쪽으로 들고나 봐 아니 없는 거 없죠? 응 가서 앉아 난 또 콩나물 양념 먹는 거 다르거든 응 아니 한 것도 아래? 얘가 다른 뭐야 얘랑? 얘 너무 다른데? 똑같아 다른데? 내가 그 맛있으라고 보다가 하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? 어 왜 김수가 달라고 그러는데? 그거야 그치? 착각인다봐 착각인다봐 나 뭔말한 거야? 응? 뭔 말했어? 잡으면 되지? 응? 잡으면 되지? 잡으면 되지? 응 잡으면 되지? 잡으면 되지? 왜 그래? 이거 뭐가 필요해? 아니 오늘 집에 뭐 여기라고 저한테는 피피티에 어떤 걸 했어? 제가 그 과거에 내 살 과거에 나는 이런 작품을 해왔을 했고 제가 과거에 나의 작품을 해왔을 했고 미니티에 참고 피피티에 차려 한 거에서 과거 현재 미국 백티를 했어요 응 근데 그렇다면 친구들 한 명이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 연결해서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친구랑 포토콜릿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거기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깐 나는 피피티 만들어야겠다 이상하게 수업 다 먹어서 나의 몸을 헤매고 싶었어요. 아 벌써 두 원 다 사는 거죠? 네. 네. 여기 두 분이 약하게 했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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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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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9. 5. 10. 10. 11. 11. 10. 11. 12. 17. 15. 15. 조금만 더 들어서 해가 적당한 국물이 잘 Brexit 그럼 두툼한 국물이 더 맛있었는데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좋은 식품을 먹기 위해 힘든 식품을 먹기 좋은 식품을 먹습니다 고춧가루